자, 여기 보니까 원문제 30번 글의 순서였습니다. 밑그림 그리기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볼게요. 자, 인체는 무작위 변이와 위치 기반 선택을 통해서 단일 세포로부터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됐니? 자, 여러분들 일단 좀 말이 좀 까다롭고 딱딱하면 되더라. 뭔가 어떤 분야는 생물 분야겠죠? 한 번 더. 인체는 무작위 변이예요. 이렇게 되더라. 키워드 하나. 1번. 무작위 변이예요. 다음 두 번째가 위치 기반 선택.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 변이랑 위치 기반 선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단일 세포로부터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했고요. 제목이요. Human Body Building Strategy. 그래서 인간의 몸. 인체를 building. 인체를 만드는 전략이 뭐냐. 보니까 얘들아. 단어 combination, 결합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A. 다음에 N. 이렇게 B. 자, Random Variation. Random. 무작위죠. 그래서 Variation. 변이. 그러면 무작위적 변이. 이거랑 두 번째 얘들아. Non Random. 보여요? Random. 무작위적인. Non. 아닌 거죠. 그래서 무작위적이 아닌. 반대말과 같은 말말으로 자기적인이죠. 그래서 무작위적인 변이. 그 다음에 무작위적이지 않은. 즉, 자기적인. 일부러 하는. 뭔가 기준을 선택하는. 그래서 여기 얘들아. 나 어이 체크. Non Random. 얘가 뜻이 무작위가 아닌. 무작위적인. 야, 무작위가 아니란 말은 뭐야. 이렇게 작위적. 뭔가 어떻게. 뭔가 딱 고르는. 일부러 하는. 선택하는. 이 말이겠지. 여기. 아, 저기. 자, 여기. 자기적. 그래서 무작위가 아닌. 자기적. 뭔가 일부러 하는. 그런 선택. 됐니 얘들아. 이렇게 여러분들. 키워드를 좀 잡아. 초발할게. 그래서 지문 내용이 여러분들. 좀 내용도 길고. 과정도 차근차근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무작위 변이와 다음에 자기적인 선택. 이걸 잘 잡아놓으시면 내용이 쉽습니다. 가볼게요. 자, 첫 문장. 출발이요. 마침 편이다. 이렇게. 네 번째.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차근차근. 이렇게부터 가볼게요. Development of the human body. 한번 끊으시고. From a single. 여기까지. 자, provides many examples. 끊으시고. Of the structural richness. 한번 끊으시고. That is possible. 한번 끊고. When the period of production of random variation. 한번 끊으시고. It's combined. 늘 끊으시고. Non-random selection까지. 얘들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보자. 그럼 시작. 인간의 몸. 인체의 발달이죠. 인체의 발달은. 자, from. 어디에서요? A single cell.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부터 인체가 발달하는 것. 이것이 동사. Provide. 제공해 줍니다. 뭘요? 많은 예시들이지. Of. 뭐에 대해서? 바로 구조적인 richness. 구조적 풍부함의 예시인 거지. 됐어? 정리해봐. 음. 그럼 자, 하나의 세포. 단일 세포. 자, 단일 세포. 여기에서 이렇게 뭐야? 우리 인체. 인체가 형성된다. 형성돼. 그러면 이 과정은 뭐라고요? 바로 구조적인 풍부함의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어떤 풍부함. 보니까 여러분들. 자, possible. 가능한 풍부함이지. 그래서 포인트. 뭐구나? 단일 세포로부터 인체가 형성된다. 이 말인 거야. 자, when. 뭐 했을 때요? 시작. 반복적인 생성. 누구의? 여기 얘들아. 이만큼. 그럼 이제 이렇게 단일 세포에서 인체가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보니까 반복적인 생성. 누구의? 바로 시작. 랜덤. 무작위적 변이죠. 그러면 무작위적 변이의 생성. 이것이 It's Combined. 결합되었을 때. 누구랑요? 바로 non-random. 무작위적이 아닌 즉, 자기적인 선택과 결합되었을 때지. 그러면. 빨리 들어가. 여기서 오는 이 과정에 누가 있구나. 바로 하나는 시작. 무작위적 변이. 이것이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아. non-random. 즉, 자기적인 어떻게 선택. 됐습니까? 살짝 버벅일 거야. 괜찮아요. 버벅, 버벅, 반복, 급복. 2부로 한번 2부로. 시작. 자, 인체의 발달은 어디에서? 세포 딱 하나에서 인체가 발달하는 것은 제공해준다. 뭘 제공해? 많은 예시를. 어떤 예시? 구조적 풍부함의 예시. 그리고 이런 구조적 풍부함이 가능해지는 거지. 즉, 포인트는 단일 세포에서 인체가 만들어집니다. 다. 자, when. 뭐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중간의 조건상인 거지. 뭐 했을 때? 바로 무작위적 변이의 반복적인 생성.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 누구랑? 바로 자기적인 선택과. 아. 여기서 이리로 갈 때 1번과 2번이 결합이 되어야. 결합되어야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지. 됐어? 다음 얘기요. 그럼 이제 자, all phases. 다른 데다. phase 단계. 묶어봐 이렇게. 자, body development 끊으시고. 자, from embryo 여기까지. embryo total 여기까지. 묶었니? 그럼 봐. 문장 좀 해드라. 모든 phase 단계죠. 어떤 단계? 그래서 우리 신체 발달.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인데. 보니까 이렇게 from a. 이렇게 to b. 보이죠? 다른 데다. 배아. 그러면 배아 단계에서 other 성인까지. 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딱 되는 배아 단계. 여기부터 쭉 해서 어디야? 어른까지 성장 과정이죠. 그러면 그 배아부터 성인까지의 신체 발달의 단계들. 얘가 문장 주어진 거. 오해 들어. 형광페로. 이렇게 시작. 이그지빗. 빨리 들어 여기. 이그지빗에 형광페로 치면 출제 포인트. 시작. 이렇게 수유를 친 거. 됐죠? 그래서 배아로부터 성인까지 그런 신체 발달의 단계들은 이그지빗 뜻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랜덤 액티비티. 끊을게요. 시작. 무작위적인 활동들을 보여주는 거지. 어디에서요? at the cellular level. 끊을게요. 그래서 세포적 수준에서 어떤 바로 무작위적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빨리 들어 여기. 자, 배아. 이렇게 배아로부터. 봐봐요. 같은 말이 여기. 단인세포. 배아겠죠. 이렇게 배아에서 성인. 배아에서 성인까지 오는 그 모든 모든 단계가 뭐한데? 무작위적인 활동. 어디서부터? 세포 수준에서의 무작위적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모니 시작. 무작위적 변이가 반복된다. 이 말이겠지? 이해돼? and. 그리고. 그리고. 자, body formation. 이렇게 여러분들. 신체 형성. 우리 몸의 형성은 동사. depend on. 달려있습니다. 어디에요? 새로운 가능성에. 됐니? 봐봐요. 포인트가 단일세포에서 인체 형성으로 올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된다겠지.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배아에서 성인까지 올 때 뭘 보여준다고? 바로 세포 수준에서의 무작위적 활동을 보여준다고 했지. 그러면 뭐야? 1번 내용이죠. 1번 내용. 그럼 이제 이 뒤에 뭐냐? 이 2번 내용 나오겠지. 알았 들어? 그럼 여기 and. 이하. 바로 이 2번 내용인 거야. 오케이. 가보자. 그리고. 자, 몸의 형성. 인체 형성은 depend on. 달려있어. 어디에? 새로운 가능성들. 어떤 가능성들. 보니까. 시작. 이렇게 해더라. 화면상 지금 줄 바뀌어있지만 과거 분산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능성이지. 거기에 들어봐. 질문. 이런 활동이 뭔데? 시작. 이 무작위적 활동이지. 됐니? 그러면 무작위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 볼게. 이런 선택. 선택과 결합이 된 활동이죠. 누구의 선택. 바로 of those outcomes. 그럼 시작. 그런 결과의 선택과 결합된 활동들이지. 됐니? 됐. 어떤 결과. 바로. says fine previously built-in criteria. 어디 체크하더라. 자. says fine 뜻. 만족시키다. previously 예전에. 다음에 built-in은 내재된.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내재된 기준. 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 결과의 선택과 결합된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들이지. 봐봐. 말이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보세요. 포인트. 자. 배아에서 성인까지 올 때. 뭐? 됐어요. 얘들아. 무작위적 변이가 반복된다는 말. 뭐였지? 시작. 무작위적 활동들. 어디? 세포 수준의 무작위적 활동들을 보여준다. 이거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귀적 선택. 이 말을 지금 길게 써놓은 건데. 보니까. 인체 형성이 달려있어. 어디에? 새로운 가능성들. 이 가능성은 어떻게 해요? 이런 활동들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지. 그 이 활동이 뭐한데? 바로 결과의 선택과 결합된다고 그랬지. 보여드라. 선택. 선택. 그러면 뭐의 선택? 바로 예전에 내재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 결과물의 선택과 결합된 거지. 그러면 뭔가 세포는 계속 무작위적 변이라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은 아무거나 전부 다 인체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기준에 맞는 애들만 결합이 된다 이 말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일로 올 때 무작위적인 변이가 반복. 그 다음에 자기적인 선택. 이렇게 키워드가 여기였어. 이렇게 이 키워드가 그 나오잖아. 됐죠? 자 다음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구조들이 새로운 구조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전의 구조들의. and 그리고 at every stage 끊을게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selection 선택은 동사 선택은 favor 선호합니다. 뭘요? 어떤 세포들을. and 그리고 이렇게 v1 이렇게 v2. 끝판이더라. 여기서 이 선택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선택은 선택이 어떤 세포들을 선호를 하고 또 뭐라고요? 다른 애들 뭐 하는 거야? eliminate.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무작위적인 변이가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됐냐?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적 변이로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여러 개가 전부 다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 뭐라고? 자기적인 선택. 무슨 얘기야? 어떤 애들을 선호하고 딴 애들 어떻게 제거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 몸의 내지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너는 통과, 너도 통과, 너도 통과, 통과해서 이런 애들만 실제로 되는 거지. 돼? 그러면 우리 몸이 쭉 발달해가는 과정은 이 무작위적 변이가 계속 돼야 되면서 그 와중에 뭡니까? 자기적으로 선택이 되는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선택이 어떤 세포를 선호하고 또 어떻게 딴 애들은 뭐한 거야? 제거해 버리는 거지. 됐니? 다음 내용. 다음에도 여기 서바이벌즈, 직역, 생존자들.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생존자들 바로 뭘 가르칩니까? 여기지. 보겠니? 자, 이 자기적인 선택이 뭐한 거야? 어떤 세포를 선호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쳐서 뭔가 선택의 기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세포들이겠지. 이해 돼? 그러면 무작위적 변이의 반복으로 모든 세포가 다 사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통과한 애들만 사는 거지. 돼? 시작. 생존자들. 그러면 이 살아남은 생존 세포들이 동사, 썰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 바로 시작.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세포? 바로 Undergo Further. 그래서 추가적인 선택의 과정을 또 경험하는 새로운 세포. 됐냐?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딱 1라운드 통과. 그러면 이렇게 통과한 애들은 또 다음에 가서 뭔가 2라운드를 또 가야 되겠지. 봐봐, 얘들아. 그래서 선택의 라운드. 추가적인 선택 라운드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낸다. 한 번 더. 무작위적 아무렇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자기적인 선택, 기준점, 이미 내재된 기준, 그 통과 애들. 얘네만 살아남고 얘네가 또 다음 단계를 또 가서 그 과정 거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돼? 그래서 뭔가 막 만드는 공장이 있고 여기 딱 품질 검사 있는 거지. 그래서 막 만들었는데 품질 검사 기준을 통과한 애들만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단계. 깃발 포인트. 시작. Accept in. 뭐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Accept in. Immune System. 다음 단계. 면역.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 세포. 그리고 세포 확장. 그렇죠. 컴파이즈 이제 궁금하지? 뭐 한 구매? 이렇게 무작위로 만들어서 이 기준인데 이 기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세포랑 세포의 확장은 not but. 보여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게 not. 아닌 거지. 그럼 이 선택하는 기준은 유전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달 기간. 발전하고 발달한 동안에 뭔가 유전적인 기준으로 선택되는 게 삑삑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자, 여기 얘네들아. 얘가 주어지. 이 세포. 그 다음에 세포 확장은 어떻게 해요? Positionally. 바로 위치적. 위치적으로 선택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 선택의 기준은 not. 선택의 기준은 유전이 아니고 but. 뭐라고요? 위치. 그럼 이제 해석은 됐어. 선택하는 기준은 유전적 말고 어떻게? 위치적. 그러면 위치적 기준이 무슨 말이야? 나오기 뒤에. 봅시다. 자, 도즈. 그래서 여기 볼까요? 가로여러 이만큼. 가로여러 됐. 이만큼. 됐습니까? 그럼 자, 도즈. 세포들인데 어떤 세포들? 바로 right place. 아, 제자리에 있는 세포들이지. 봐라, 여기 됐이요. 요, 봐라, 요, 됐이. 바로 이렇게 동사 나오니까. 요, 됐이.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요 녀석이 꾸며주는 선행사가 누구다? 요렇게 하면 도즈인 거. 알겠어? 그래서 right place. 제자리에 있는 세포들. 됐지? 어떤 세포들. 바로 make the right connection. 그래서 올바른 연결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도즈, 세포들. 돼? 넌 지금 뭐 읽고 있어? 자기적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게 되는 세포들이 누구냐를 보는 거지. 그러면 자기적 선택으로 뽑히는 애들은 유전 말고 위치로 기준이 돼서 뽑히는데. 위치적 기준은 무슨 말이냐. 제자리, 올바른 장소에 있고 올바른 연결을 만드는 그런 도즈, 세포들인 거지. 됐니? 얘네들이 시작. 요게 들어. 요렇게 도즈 주워. 얘네들 어떻게? are, 시뮬레이디드. 얘네들 어떻게? 활성화됩니다죠. 됐어? 자, 여기 애들 체크할 거. make, 스위치. 선행사. 여기 장소 아니야? 여기 도즈인 거. 됐냐? 제자리에 있고 연결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만 시뮬레이디드. 활성화됩니다. and, 그리고요. 자, 도즈, 세포들. 어떠는데 요렇게 못까지 다 해볼 만큼. 봐야, 질문. 여기 don't. 야, don't 뒤에 빠진 말입니까? don't 뒤에 빠진 말입니까? 이렇게 시작. don't 비추죠. don't make the right connection이겠지. 알아보십. 여기다 that. 요렇게 that. that. 그러면은 긍정문은 올바른 연결을 만드는 세포들. 요기 that. 요 that. 자, 봐봐. that 1번. that 2번. 그럼 자, 여기 don't. 뒤에 빠진 말은 don't make the right connection. 알아보니? 그래서 올바른 연결을 만들지 못하는 세포들이겠지. 됐죠?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시작. are limited. 제거가 됩니다. 됐어? 넌 지금 뭐였대더라? 아, 자기적 선택 기준은 위치에 따라하는데 올바른 자리에서 연결을 잘 하면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고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연결을 잘 못한다. 얘네들은 뭐하고 시작. 제거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럼 봐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전부 다 키워드는 뭐예요? 무작위적 변이와 자기선택. 요게 다 핵심인 거지. 됐어? 다음 내용. 그래서 이런 과정이 it's much like. 과정이 어떻게? 스컬러프팅. 조각과 비슷하다. 그럼 뭐한 거야? 요 과정을 조각에 비유한 거지. 그래서 시작. 자연적인 결과. 무엇에? 그럼 자, 그 전략. 뭔데? 이렇게 세포 하나에서 다양한 인체를 형성하는 이렇게 세포 발달 과정이잖아. 그 발달 과정의 전략은, 이 전략의 결과물은 엄청난 variability 전화 뜻. 바로 다양성. 야, 변이 땡땡 뭐야? 엄청난 다양성이지. 그러면 쭉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 인체에서, 자, 하나의 세포에서 인체 만드는 가장 핵심 두 가지. 무작위적 변이와 자기적 선택. 이것을 통해 인간의 몸 만드는 전략. 이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은 뭐다? 바로 시작. 엄청난 다양성인 거지. 자,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그래서 개인부터 개인까지. 즉, 개인마다 엄청난 다양성이죠. at the cell. 바로 여러분들, cell. 세포와 그 다음에 molecule, 분자 수준에서겠지. 그럼 이렇게 돼서, 자,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첫 번째, 뭐라고? 엄청난. 엄청난 다양성이죠. 그럼 다양성에 의존은 세포.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자. 세포와 분자의 수준에서의 다양성인 거지. 자, 이분도 비록, 비록 large scale structure에서 커다란 구조지. 커다란 구조도 어떻게 해요? 상당히 심히 어떻게 해? 비슷할지라도. 그래서 아하, 이것을 통해 나온 결과는 엄청난 다양성. 두 번째, 뭐라고요? 자, 큰 구조. 커다란 구조는 어떻게 해? 얘는 비슷함이죠. 봐야 되나? 너, 옆에 있는 네 친구, 너랑 비슷해? 전혀 다르지. 근데 봐야 되나? 얼굴 생김색, 키, 몸무게, 체형. 다 엄청 다양하잖아? 그래서 인간은 엄청 다양한 부분이죠. 왜? 세포랑 분자. 근데 그 친구도 손가락 왼쪽 다섯, 오른 다섯. 발가락 각각 다섯, 다섯. 열 개. 그러면 머리, 팔 두 개. 어떻게 해? 시작. 큰 건 다 비슷하지. 이해 돼? 그래서 커다란 구조물들은 비슷한데 세부적인 차이, 개인마다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온다가 되는 거지. 바로 뭐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됐어요, 얘들아? 머릿속에 무슨 영인지 이제는 싹 잡히시죠? 오케이. 정리.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지문. 이거 별표 두 개 쳐놔. 별표 두 개. 반드시, 반드시 시험 넣을 거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무작위 변이와 위치 기반 선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단일세포로부터 복잡한 구조가 나온다는 거지. 아니, 뿐따, 변형 문제 포인트. 위, 내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어휘, 또 문장, 위치 정리하시오. 됐니, 얘들아? 자, 칠판점, 지우여서 갈게요. 감사합니다.